스탯이나 좀 찍고 갈까? 그러게 찍고 갈까? 이것만 내리면 끊어! 그를 죽어! 뭐 아무것도 안했는데 뭔 소리야? 이게 사람이라고 옆에 있는게? 뭐하는거야? 그게 안됩니다 맞습니다 저거는 말이야 내가 말하네 내가 칠했고 그리고 그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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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간에 잠이 숨어있고 그가 그가 만약에 그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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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말이야? 내 어머니 내 어머니는 죽지 내가 이 책을 그가 참가한다고 내가 찾기 위해 이건 아무도 두고 그는 이 사람은 제가 그가 그는 그가 난 군주를 죽여야 하오 그는 그들이 그들이 죽여야하는거 그는 로가가 그는 그들이 그들이 그는 그는 그들이 죽mingham 아니요, 너는 내 가족에게 돌아가야 할 필요가 책에 뭐라고 적혀있었어? 이 책은 여기가 여기가 만들어졌어요 내 가족과 함께 함께할 수 있도록 보여요 이건 모든 것을 생각했고, 그리고 이 사람은 그의 문자입니다 저것과 대화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대화가 돼 왜 이리와 아이씨 어떻게 해야 되지 알았어 살려 두지 먹혀라 그냥 진짜 사람이었나 여자가 하나 남은 여자였거든 와아 나 뒤통수 맞은 것 같아요 유일한 여캐였는데 나 뒤통수 맞은 것 같아 이리로 점프해도 되나 이리로 점프해도 되나 죽일거야 결정했어 죽일거야 아 좀 비기세요 죽을거려 죽음 fy 죽이기로 마음먹었어요 아 피했어 아 아.. 스턴 어? 우와 이 미친 법사 아 없어졌네? 이 미친 법사 이 미친 법사 이 미친 법사 이 미친 법사 근데 아직 파괴자를 물리친게 아니야 어 아직 물리친게 아니야 그 윗 호빈가 오르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다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이새끼가 따라온거 아냐 이거 한 놈 요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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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안죽이고 갔더니 이거 안죽이고 갔더니 이게 따라와가지고 뒤통수를 치네 잘하네 진짜 울다 이새끼가 모인 dads 너무alia 아줌마아 아 왜이래 이거 아휴 시점 이씨 어따 쏴아아 탑 꼭대기가 아니고 거기로 나가야되요 따른 나가기 여자가 조사하던데로 가가지고 아까 그 양쪽에 강아지 두마리 있던 거기 기억나요? 자폭강아지 양쪽으로 두마리 있어가지고 여긴 뭐지? 하고 그냥 나왔던 거기 거기인거 같애 또 나가기 아 참 진짜 상 하긴 뭐 그래도 다크 소울보단 안타 다크 소울은 뭐 더 황당하게도 막 죽지않아요? 진짜 어이없이 아 여기 아닌데? 아 여기 맞아 공허의 방패 공허의 방패 어? 더 좋은건데? 소켓이 3개 근데 마방이 떨어지네 독은 좋은데 화방이랑 마방이 떨어져 난 소켓도 안쓰고 참 소켓도 좀 써야되는데 아 아 이 새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잘못했어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기로 올라가면 되잖아. 어? 딱 보스 스멜이다. 아... 됐어. 왔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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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네. 스멜, 스멜. 나 소켓 좀 받고 갈까? 아... 아, 지금 못 박는구나. 대장, 대장깐 있어야 되는데. 대장깐이 없어. 겸치? 15,000밖에 안 되는데. 자폭에... 자기 입을 찢어죽네? 아이C... 불안, 불안. 아프리카가 너무 좋아. 여긴 사람이 숨이 없앵던 어린이기 때문에 여기가 격렬 백인할 수 있는 것들이 아프리카가 되어야 되는데. 이 구성을 계신 모든 사람들 이 구성을 계신 모든 사람들 이 구성은 뭔가가가가가가가가가. 그들은 뭔가가가가가가가가가. 가즈아아 저기요? 칼이 무슨 칼이 아니라 망치구나 니가 마지막 놈이냐? 우후 일단 간보기 마법으로 마방이 높습니다 워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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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널 결정했지만 내가 어떤 걸 Focus Let's roll I will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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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대밖에 때릴 타이밍이 안 나와요 한 대밖에 안 돼 돌린 다음에 찍을 때 이때 한 번 이때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어 2차전? 1차전 2차전 3차전 1차전 1차전 신이 방어했을 때 딜이 12 이기호신 났네? 3차전 3차전 어허우 뭐가요 이거 어어 번개저항 룬을 먹어야 되나? 오 모모모모모모모모모모모모모모모 어 안된다 우와 3차전부터가 장난아니네 저거 어떻게 피하지 전기 어 전기 어떻게 피하지 전기를 어떻게 피하지 번개저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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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약이 있긴 있거든여 3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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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아 지금 저거를 저항 룬을 낄 수가 없어요 그게 있어야 돼 모루가 있어야지 작업이 가능한데 모루가 없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또 도망가 아 아 씨 이중 . . . 번개저항 저걸로 한번 버텨 봐야지 뭐 . . . . . . 아, 개새끼 따라 들어오는거 아니겠지? 뭐야? 왜 안왔던거래? 어어? 와, 이거 피할 시간 아주 저거에 한 번 찍히면 하늘 올라갑니다 여기 하늘 올라가 아, 튕겨도 맞아올라가네? 아, 튕겨도 맞아올라가네? 렉렉렉렉 가까이 가만있다 아 아 아 아이씨 그 끄트머리 살짝 스쳐가지고 그 끄트머리 살짝 스쳐가지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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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먹었는데! 아, 이씨! 홀렸어, 너. 아, 이씨, 저거 할 줄 알고 먹었는데, 이 개새끼야, 아이, 넌 씨로 나빴어요, 개새끼야, 죽어, 이봐. 나쁜 놈이야, 아이, 씨. 끝난 게 아닌데? 번개망치. 뭐야! 얘 파괴자 아니었어? 이런 건 언제 먹었지? 번개. 어딨냐? 어디쯤에, 이거 혹시 성직자가 쓰는, 성직자형인가? 이거네? 아, 역시 성직자형이었어. 혹시 저 밑에 거, 아이템 먹을 수 있을지도 몰라. 뭐, 왜 쟨데 왜! 어, 이건 쟨 안되네. 이거 열리지 않을까? 그래! 아이템을 주시오. 이번엔 낚시 아니겠지? 낚시면 안 돼. 아, 물이야, 씨. 핵! 핵! 핵, 핵, 핵. 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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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핵. 에이, 데미지 얼마 안 나오는데? 야, 힘이 모질라? 이거 왜 안 열리지? 이게 다 먹은 게 아닌 거 같은데? 어허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다 먹은 거야. 또 젠데 있을 거야, 애들. 아... 애들 또 젠데 있을 거야. 이거 봐. 귀찮은 거지. 힘은 그러면 내가 찍어주지. 아이, 씨. 천이 모질라네. 30일 찍어주지. liconole 연기 연기 공격 명령 어, ppp... 존..님. 펜카이 고맙습니다. 750. 한 두 마리만 더 죽이면 될 것 같은데? 저 아줌마만 잡으면 힘하나 더 올릴수 있을 것 같아요 되지 않을까 인제? 31이었는데? 아아 얼마 모질러 아아 천 천 천이 모질러 두 마리만 잡으면 돼 누워 아무나 와 아 아줌마 어어 콤보 봐라 이거 한 300 모질러 아는 듯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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